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태국 앞바다에 난데없이 한국에 4,900T급 상륙함이 등장해 주변국이 엄청나게 긴장을 탔다고 합니다. 다름 아닌 한미-태국 연합훈련에서 한국군이 선봉에 나서 미친 활약을 펼쳤던 건데요. 이렇듯 남다른 존재감을 과시한 우리군에 태국군이 감탄을 멈추지 않으면서 중국의 뒤통수 맞은 태국이 최근 자연스레 방산협력 러브콜을 보내오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이 호위함에 이어 내친 김에 KF-21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향을 내비쳤다는데 최근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한국과 태국은 나름 오래전부터 인연이 깊은데요. 실제로 태국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 유엔이 회원국들에게 파병을 요청했을 때 미국 다음으로 빨리 응했던 나라입니다. 당시 태국은 제2차 대전 중 추축국에 가담했던 업보로 국제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었는데 파병을 계기로 이미지를 개선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태국은 한국에 유엔군 파병을 했고 한국전쟁 중 3650명의 태국군이 참전해 전사 129명, 부상 1139명의 희생을 감내하며 우리를 도왔고 이후 22년간 주둔했습니다. 1972년 6월 당시 용산에 위치한 유엔군 사령부 군에서 우리와 인연을 맺은 주한태국군의 철군식이 열렸고 그렇게 전투부대로서 태국군의 한국 주둔사가 막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최근 태국에 한국의 해병대가 등장하며 미친 존재감을 과시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장병들이 태국군과 함께 이른바 결정적 행동이라 불리는 연합상륙훈련을 펼친 건데 우리군의 용맹스러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 겁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우리 해군해병대는 다국적군 평화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달 8일까지 태국에서 열린 코브라골드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코브라골드 훈련은 1981년부터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와 태국군 주도에 열리는 다국적군 연합훈련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다국적 군사훈련 중 하나이자 동남아 최대 규모의 연합훈련입니다. 우리 해병대는 2010년부터 코브라골드 훈련에 함께해 올해로 15번째 참가했는데 이번 훈련에서도 해병대 고유의 상륙작전 완전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앞서 태국 한야오 해안에서 실시된 훈련엔 우리 해병대 미국군 태국군이 참가한 연합상륙군이 총출동했고 태국 앞바다엔 4900T급 상륙함 노적봉함까지 등장하며 실전을 방불케하는 상륙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어느 지역 어느 환경에서도 적이 도발한다면 즉각 대응하고 강력히 응징할 수 있는 승리 해병대의 면모를 완벽히 보여줬다는 후문인데요. 특히나 이번 한국, 미국, 태국 연합상륙훈련은 다국적군 평화작전 수행능력 확대를 위해 가상국가의 분쟁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 만큼 3국의 해병대 연합수색팀이 총출동했습니다. 제일 먼저 태국 수색부대가 공중강하여 상륙훈련 시작을 알렸고 이어 대한민국 해병대 수색부대 장병들을 비롯해 연합수색팀이 소형 고무보트를 이용해 한야오 해안에 은밀하게 침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곧바로 대한민국 상륙 돌격장갑차가 한야오 해안으로 출격하며 상륙정에서 K55자주포가 해안에 상륙해 연막탄을 터뜨리며 적에게 혼란을 줬는데요. 동시에 해상에서는 미군 CH-53 헬기가 상륙정이 해상에 돌격할 수 있도록 엄호하는 등 해안에 동시 상륙했습니다. 뒤이어 한국 해병대 장병들이 상륙 돌격장갑차에서 신속히 하차의 적을 향해 돌격하며 목표지역을 탈취하기 위해 곧바로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이어 완전 무장한 상륙군들이 신속하게 내륙으로 기동하여 목표지역을 탈취하고 해안 두보를 확보하며 훈련이 종료됐는데요. 특히나 이번 상륙훈련은 우리 해병대가 세계 어디서나 작전수행이 가능한 국가전략기동부대 능력을 입증해내면서 감탄이 쏟아졌다는 후문입니다. 이렇듯 태국은 그동안 기본적으로 친중 입장을 보였기에 미국 중국 두 곳과 모두 군사훈련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태국이 중국과 멀어진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중국에게 큰 뒤통수를 맞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또 한 번 놀라움을 줬다고 합니다. 다른 경쟁 기종을 제치고 친중 기조를 지키기 위해 굳이 중국산 잠수함을 선택하는 모험을 한 건데 엔진까지 중국산인 깡통 잠수함을 사라고 들이밀자 태국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앞서 2017년 태국은 중국과 S26T 위안급 잠수함 세척 수입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당초 잠수함에 독일 MTU-396 디젤 엔진을 장착하기로 했지만 중국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이유의 조치로 인해 독일이 엔진 수출을 거부하면서 사업에 큰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애초 첫 번째 잠수함이 작년에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엔진 문제가 꼬이면서 조달이 지금까지 무기한 연기됐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자국산 엔진으로 대신하겠다고 했지만 태국이 중국산 엔진을 거부하면서 한때 계약 해지 가능성까지 제기됐었습니다. 중국산 엔진을 장착한 잠수함 도입을 승인해달라는 해군의 요청을 태국 정부가 거부하면서 결국 태국은 대잠수함 작전 능력을 갖춘 중국산 호위함 수입으로 계약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호위함 수입에는 잠수함보다 6,300억 원이 더 투입될 예정이라 태국 내에서 중국을 향한 여론이 여전히 들끓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방산은 이런 상황을 놓치지 않고 태국 방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9년 태국에 호위함을 수출한 이력이 있는 만큼 하나오션이 이번 기회를 노려 태국 시장을 휩쓸겠다는 포부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하나오션은 작년 11월에 열린 태국 D&S 전시회에 참가해 2000T급 수출형 전투함과 3000T급 호위함, 장보고 III 3000T급 잠수함, 미래 무인전력 지휘 통제함을 전시했습니다. 얼마 전 열린 태국 D&S에는 한국과 미국, 독일 등 50개국 500개 업체가 참여해 뜨거운 분위기 속에 막을 내렸는데 특히나 하나오션의 부스가 인산인해를 잃었다고 합니다. 태국 D&S 전시회가 주목받는 건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으로 인근 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요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특히나 태국이 친중 기조를 벌이고 새로운 방산 파트너를 찾고 있어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린 겁니다. 사실 하나오션은 지난 2019년 태국에 3000T급 호위함을 수출한 인연이 있는데 이 호위함은 현재 동남아 지역 최고의 전함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국의 전 국왕이자 국민들 사이에 국부로 추앙받는 푸미폰 아두니아 대수로 명명될 만큼 태국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같은 함정으로 꼽힙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하나오션은 태국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해군 관계자들과 추가 수주를 위한 긴밀한 대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보 수요가 큰 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광폭 행보를 보이는 만큼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태국은 우리 함정뿐만 아니라 전투기에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태국에 수출한 T-50에 이어 KF-21까지 태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KAI는 전술인문 훈련기 T-50TH 2대를 태국 공군에 추가 수출했었습니다. 당시 계약은 약 900억 원 규모로 항공기 이대와 교육 훈련, 수리 부속, 지원 장비를 납품하는 조건이었습니다. T-50TH는 T-50을 기반으로 태국 공군의 요구에 맞춘 항공기로 고등훈련과 전술인문, 경공격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현재 태국 공군 전투 조종사 양성 체계의 핵심 기종으로 활약 중입니다. 사실 KAI는 2015년에 태국 공군에게 T-50TH 4대를 먼저 수출했었는데 예상보다 더 성능이 뛰어나자 2017년에 8대에 이어서 또다시 추가 주문을 넣은 겁니다. 이렇게 태국 공군이 T-50TH를 재구매한 건 뛰어난 성능을 비롯해 원활한 후속 지원, 높은 가동률, 합리적인 운영 유지비 등 모두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장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최근 태국이 한국 방산에 추가로 관심을 보이며 어떤 기종을 들여올지 군침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KAI는 작년에 태국에서 열린 D&S 2023에 참가해 수출 기회를 본격적으로 모색하며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펼쳤는데요. 당시 KAI는 전시회에서 KF-21, FA-50, LAH, KUH 등 주력 기종을 전시하고 고정익과 회전익의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여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미래 전장의 핵심으로 불리는 유무인 복합체계를 적용한 컨셉을 제시해 태국을 비롯해 동남아 시장에서의 추가 사업 기회를 엿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태국은 앞서 도입한 T-50TH의 안정적인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KF-21, LAH, 수리온 등 다양한 한국산 항공 플랫폼과 유무인 복합체계에 관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태국이 국산 항공기의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시켜준 명실상부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시장인 만큼 이번에도 한국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태국은 미국의 F-35 대신에 KF-21을 도입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신형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인 태국이 최근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를 구매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KF-21 도입 가능성이 커진 겁니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앞서 미국은 태국의 F-35를 새로 구매하는 국가에 인도하기까지 최소 10년이 걸린다며 F-35를 태국에 공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반면에 태국 공군은 F-35 구매를 위해 확보한 예산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고 퇴역을 앞둔 구형 전투기를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 최근 KAI도 KF-21을 도입하려는 태국의 니즈에 실제로 응답하면서 태국의 신형 전투기 사업에서 KF-21이 낙점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KAI의 KF-21의 경우 올해부터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이면서 본격적인 수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아무래도 올해에는 태국으로부터 방산 수출 잭팟이 터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도를 넘은 행위를 참지 못한 필리핀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이 강력히 대응하고 나서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필리핀이 중국의 괴롭힘으로부터 한국이 나서달라며 한국에 긴급한 도움을 요청해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중국과 필리핀의 사이에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 중국이 설치한 해상장벽을 처음으로 직접 제거해 나서면서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갈등이 충돌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군이 필리핀 선박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밧줄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필리핀 해안경비대 소속 잠수부가 바다 속에서 밧줄을 자르는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해당 동영상과 함께 장벽이 항해를 방해하며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장벽 제거가 페르디난드 대통령 지시라고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남중국해 긴장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필리핀 주변 지역인데요. 중국 선박이 필리핀 어선들의 조업을 방해하고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로부터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 인정받은 해역에서 석유와 가스 시출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주변 해역 등 중국 본토에서 수천 km 이상 떨어진 곳을 포함해 남중국해의 90%가 자국령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이 이번 성명을 통해 앞으로 중국의 영토 주장에 보다 강경하게 맞설 의지를 강력히 드러낸 겁니다. 이런 상황의 일각에서는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군사적 충돌에 위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이에 필리핀은 지난 4일 중국 측 선박으로부터 물대포 공격을 받았던 분쟁 해역 암초 부근에 또다시 보급선과 해경선을 보내며 중국을 차단했는데요. 그리고 이런 필리핀의 행동에 중국은 자국의 허가 없이 스프레틀리 군도 인근 해역에 필리핀이 무단 진입했다며 필리핀 선박에 대해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간이 중국 해경 대변인은 중국은 이들 해역에 논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다며 필리핀이 불법적으로 좌초한 군용선의 불법 자재를 운송하는 걸 단호히 반대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필리핀이 불법으로 암초를 점거하고 영구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좌초 군함을 예인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지난 8월 중국 해경이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면서 이번 일을 촉발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중국에서 민감한 반응이 나오며 남중국해를 둘러싼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자 갑자기 필리핀이 한국의 미래를 책임져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최근 외신에서 한국 조선업이 필리핀 해군을 완전히 손 안에 넣고 있다며 이를 조명하는 기사가 나와 엄청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앞서 지난달 미국 매체 네발 뉴스는 중국의 위협에 맞서 해군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 필리핀이 한국의 도움을 받아 현대화를 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필리핀 해군은 한국의 도움을 받아 현대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네발 뉴스는 한국은 필리핀 해군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이라며 각종 함정의 판매와 구형함 성능 개량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필리핀 해군을 한국이 만들어 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매체는 필리핀 해군은 2028년까지 한국으로부터 아라이엔 호위함, 초계함, 원양 초계함 등 최소 12척의 전투함을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은 호세리 잘급의 성공적인 인도 이후 필리핀 해군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필리핀 해군이 한국으로부터 인도받을 함정들을 합하면 사실상 모든 수상 전투함이 한국의 도움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이 필리핀의 수상함을 싹쓸이 하는 등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 조선업의 우수성에 놀라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현재 한국 방산이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이 가운데 특히나 전 세계 방산 업계 관계자들이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는 건 한국의 오랜 함정 건조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입니다. 지난 6월 HD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에서는 외국 함정이 우리나라 해군 장병과 직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입항하는 보기 드문 광경이 펼쳐졌는데요. 다름 아닌 2020년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해 필리핀 해군에 인도한 호위함인 호세 리자람이 3년 만에 전기 창정비를 위해 입항한 겁니다. 호세 리자람은 필리핀이 해군 전력 현대화를 위해 처음으로 해외 조선소에 발주한 함정으로 유류 수급 없이 최대 4,500헤리 이상을 항해할 수 있고 76함포와 함대공미사일, 어뢰 등 다양한 무기 체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2020년 취역 첫 해 다국적 해상 훈련인 림팩 훈련에 참가해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며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등 지금은 필리핀 해군의 대표 주력 함정으로 활약 중입니다. 이렇듯 호세 리자람의 성공으로 HD 현대중공업은 동급의 두 번째 함정인 안토니오 루나함도 재작년에 필리핀에 인도하며 엄청난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 덕분에 현재 HD 현대중공업은 다른 함정들도 건조하고 있는데 앞서 2021년 필리핀에서 수주한 3,200톤급 초계함 두 척 중 첫 번째 함정을 올해 5월 착공해 건조하고 있으면 두 번째 함정은 다음 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HD 현대중공업은 작년에 필리핀에서 2,400톤급 원해 경비함 6척을 수주하는 등 지금까지 필리핀에서만 총 10척의 함정을 수주하는 쾌거를 달성했는데요. 호세 리자람을 필두로 앞서 두 척의 호위함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한국의 기술력과 건조 능력에 대해 필리핀 해군에 확고한 신뢰를 얻은 게 추가 수주로 이어졌던 겁니다. 35년 전에 시작한 HD 현대중공업의 함정 수출 역사가 비로소 정점에 찍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HD 현대중공업은 1988년 뉴질랜드의 군수 지원함 엔데버호를 인도하며 함정 수출 시대를 열었고 이어 1997년 방글라데시의 경비함, 2001년 베네수엘라의 군수 지원함을 잇따라 수출했습니다. 지금까지 HD 현대중공업이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은 총 14척으로 이는 국내 업체가 해외에서 수주한 함정 중 60%가 넘는 놀라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수출은 HD 현대중공업이 오랜 기간 국내 함정을 건조하며 쌓아온 기술력과 경험이 바탕이 됐기에 가능했다는 게 방산업계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실제로 HD 현대중공업은 1980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1500톤급 울산함을 건조하며 본격적인 국산 전투함 시대에 막을 올렸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은 79척의 수상함을 건조했으며 잠수함도 9척을 건조했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이 집약돼 꿈의 함정으로 불리는 이지스함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실적을 지니고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을 독자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해 2008년 해군에 인도한 걸 비롯해 세종대왕급 이지스함 3척 중 2척을 건조했는데요. 또 총 3척을 건조하는 차세대 이지스함을 모두 수조하며 앞선 기술력을 인정받는 등 우리나라 해군이 보유하게 될 6척의 이지스함 중 5척을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하게 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HD 현대중공업은 미래 첨단 함정 분야에서도 앞선 기술력을 자랑하며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례로 앞서 6월 부산 백스코에서 열린 MADEX 2023에선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의 모형을 최초로 공개하며 첨단 기술력을 선보이며 전 세계 방산업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MADEX에서 공개한 KDDX 모형은 통합마스트와 국내 개발 중인 전투체계를 적용해 체계 통합을 최적화하고 국내 최초로 대용량 고출력 통합 전기식 추진체계를 채택했습니다. 특히 미래무기체계 추가 탑재나 추후 플랫폼의 성능개량이 용이하도록 미래 확장형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게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힙니다. 이런 이유로 대다수 방산 전문가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조선업 기술력과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미 해군력 건설 필요성을 감안하면 함정 분야가 한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주역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영국 방산 컨설팅 회사 제인스 포캐스트에 따르면 향후 10년 동안 건조가 예상되는 세계 함정 시장 규모는 약 1290조 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자국 군용 함정 건조나 수출이 금지된 국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우리가 수출할 수 있는 함정 시장 규모가 77조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규모인 겁니다. 이렇게 전 세계 방산업계가 한국 조선업의 우수성을 극찬할 정도로 활약이 대단한 가운데 한국이 필리핀 해군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중국이 엄청나게 깜짝 놀랐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과거에도 중국은 필리핀이 한국으로부터 작은 함정을 인도받는다고 할 때도 길길이 날뛰며 크게 경계하며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호세 리잘급 2번함인 안토니오 루나함의 작전 배치에 따라 필리핀 해군이 중국 해군 함정을 다 때려잡자 예민한 반응을 보였던 겁니다. 실제로 필리핀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하는 중국 함정을 상대하고 격파하고 있는 건 바로 한국에서 들여온 함정들인데 해성과 해궁이 이들 함정에 탑재된다는 소식에 중국이 크게 겁을 먹었었습니다. 한국 미사일 기술은 세계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들기 때문으로 가뜩이나 열세인데 한국의 퇴역함에 강력한 무기까지 탑재하자 중국의 이지싸움으로도 필리핀 해군을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여러 선진 기술들을 해군력의 총집결에 담대한 발전을 나날이 이룩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우리 해군 주체로 열린 2023 네이비시 고스트 발전 콘퍼런스에서는 해양 군집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MUMT 구축과 완전자율 무인체계 기술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AI 기반의 무기체계 기술을 선점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우리 해군도 완전자율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위한 핵심 기술을 미리 확보해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군에 따르면 현재 전투용 무인 잠수정과 무인 수상정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 해양전에서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활약하게 될지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해외의 함정정비지원센터를 구축하자 중국이 경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과거 남중국해 핵심 요충지에 있던 미 해군기지가 한국을 통해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이 만든 군함 10여 척이 이곳에 자리잡게 됐으며 향후에는 잠수함까지 배치돼 중국이 크게 견제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진핑까지 긴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필리핀 수빅 해군기지에서 군수지원센터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개소식에는 필리핀 국방부 차관과 해군참모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작년 6월 필리핀 국방부와 계약을 체결한 지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우리나라 방산업계 최초로 해외 MRO 서비스센터를 구축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현대중공업이 2016년 수주에 2020년과 2021년 인도한 필리핀 호위암 두 척에 대한 유지보수 정비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비부품 보관창고와 정비교육장 등으로 구성되며 정비창 요원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작년 3월 2에 대한 준비도 마쳤는데 STX 엔진, LIGNX1 하나 시스템 등과 공동으로 선박 수출 및 MR5 사업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로써 현대중공업은 함정 설계, 건조에 이어 수명주기 관리를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슬루션 기업으로 달도둠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필리핀은 해당 시설 건설에 또 다른 의미를 투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표 조선소를 살리는 마지막 노력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필리핀 수빅에서 조선소를 운영했던 기업은 한진중공업입니다. 수빅 조선소는 총 23억 달러가 투입돼 2006년 착공해 2009년 완공된 바 있습니다. 미국 해군기지 부지를 매입해 총 300만 제곱미터 규모로 건설했던 것입니다. 이는 영도 조선소 면적의 1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생산된 블록과 기자재를 도크로 옮기는 운반거리는 1km를 넘지 않았으며 생산 과정은 상당 부분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한때 2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면서 세계 10위권 수주량을 확보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2015년 중반부터 업계 전반에 걸친 화물선 공급 과잉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필리핀 은행으로부터의 4억 달러 대출을 포함해 13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상원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새로운 일거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2018년 12월 무려 7천여 명의 노동자를 해고한 후 다음 달 법정 관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파산 직전까지 120척 이상의 선박을 인도했지만 결국 무너졌죠. 주인을 잃은 수빅 조선소에 눈독을 들였던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 업체들이 인수에 참여하면서 미국과의 갈등을 촉발시켰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서버러스가 인수에 참여했고 작년 상반기 매각이 성사됐죠. 한지는 보유했던 300헥타르에 대한 50년 임대를 서버러스 관계사로 이전했습니다. 수년간의 협상 끝에 필리핀 정부는 기존 조선소 시설을 투계구역으로 나누기로 결정했고 북부야드는 필리핀 국방부의 해군기지의 노비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작년 5월 문을 연 이 시설은 현재 필리핀 해군함대에 본항이 됐습니다. 300헥타르 부지 중 100헥타르에 걸쳐 해군기지가 완성된 것입니다. 필리핀 국방부는 그곳 중 일부를 현대중공업에 제공해 정비보충 등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한국 업체가 운영하던 시설이니 한국산 군함과 지원시설을 두는 것이 최적이라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델핀 로렌자나 국방부 장관은 은퇴 전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에 주문한 모든 선박을 수리할 정비센터를 갖게 됐다며 한진중공업 필리핀 조선소 재가동 노력의 마지막 단계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진이 운영했던 수빅조선소는 위로는 중국과 대만이 있고 주변으로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어져 있어 해상교통의 중추이자 군사적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즉 언제라도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화약고 지대인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거 미 해군기지로 활용돼 왔고 아시아 지역에 배치된 미 군함의 긴급정비 수리 또한 이곳에서 진행됐습니다. 필리핀은 한때 아시아의 진주로 불리던 부국이었습니다. 태평양과 남중국해의 풍부한 해양자원은 물론 영토 곳곳에 금과 구리, 니켈, 크롬 같은 값 나가는 자원이 널려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중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는 쌀, 바나나, 사탕수수 등을 대량으로 생산하기에 적합했죠. 1946년 미국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튀 한동안 번영을 구가했고 6.25전쟁 중에는 연인원 7천명이 넘는 병력을 보내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일원으로 활약하기도 했습니다. 1992년 미군 철수 직전까지 필리핀 수비계는 미 태평양함대 핵심 전력인 제7함대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과 전함, 순양함, 핵잠수함이 수시로 드나들었죠. 당시 필리핀 주변 남중국해는 평화로운 상황이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1992년 미군이 떠나면서 상황이 근변했습니다. 중국은 기다렸다는 듯 스프레들리 군도에 해군력을 보내 주변 암초를 모조리 점령했고 스프레들리 군도 일대 환초들을 아예 인공섬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필리핀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해 승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 해군기지가 있던 수빅만은 필리핀 경제특구로 전환돼 있었습니다. 그 후 한진중공업조선소로 이용되다가 또다시 해군기지로 변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국이 최초로 해외선박 MRO 지원기지를 오픈하자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군수품 수출이 놀라운 속도로 증가했다며 경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한국호위함과 지원센터가 과거 미군 해군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한화시스템 전투체계 훈련센터 완공시까지 진행됐습니다. 엔진 장비실, 시뮬레이션 훈련장, 통제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함정전투체계 CMS모위훈련을 포함한 각종 교육장비가 설치돼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그동안 직접 군함에 올라야 가능했던 교육훈련을 지상에서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에 감사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한화시스템은 해군 수상함, 잠수함 등 80여 척의 전투체계를 공급한 바 있죠. 현대중공업이 필리핀에 제공하기 위해 만들었던 군함에도 장착돼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600톤급 호위함 두 척을 필리핀에 성공적으로 인도한 데 이어 3,200톤급 초계함 두 척을 수주해 건조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 2,400톤급 원해 경비함 OPV 6척 계약까지 체결했습니다. 원해 경비함은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해 2028년 인도될 예정입니다. 중국 언론은 필리핀이 한국 군함 6척을 한 번에 사들이자 놀라워했고 필리핀 근처 해역에 갈 땐 조심해야 한다는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번 6척 계약은 총 7,400억 원 정도인데 기존 군함까지 하면 1조 7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성능도 좋은데 계약보다 배를 빨리 건네주고 사후 서비스 AS까지 확실하다. 필리핀이 계속해서 현대중공업에 군함 건조를 요청하는 이유입니다. 사실 필리핀은 섬나라이면서도 해군력이 강하지 않았죠. 필리핀이 보유 중인 가장 큰 3,200톤 초계암만 봐도 미국 해안경비대에서 쓰던 배로 1960년대 제작돼 2011년 양도된 중고 함정입니다. 1,000돈이 넘는 수상 전투함은 7척 뿐이었습니다. 결국 남중국해 갈등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호라이즌 프로젝트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1차 호셀이 자급 구입과 2차 초계암 및 원해 경비암 모두 한국 업체에게 맡겼죠. 여기에 중국이 또 긴장하는 부분은 현대중공업 호위함에 이스라엘 방산기업 IAI의 알파3D 레이더가 달렸다는 것입니다. 해당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이 제공한 전투관리 시스템 CMS과 완전히 통합돼 있습니다. 중국 언론은 레이더 탐지거리가 400km에 이르고 수직발사 16기를 가지고 있는 한국산 호위함에 공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현대식 미사일 호위함에 이어 경량 이지스함도 보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호라이즌3 전투함 선정에도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올라서 있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대우조선해양이 개발한 1,400톤급 잠수함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5월 필리핀 군수 관계자가 방한해 대우조선해양의 잠수함 작업장 등을 찾았고 방산 전시회 때 설치된 잠수함 모형에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최소 5억 달러가 넘고 유지비도 비싼 프랑스 잠수함 스콜펜금에는 부정적이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한국산 잠수함에 호감을 표시한 상황입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 한국의 최대 무기 수출 대상국입니다. 2020년까지 5년간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영국 14%, 필리핀 12%, 태국일 1% 순으로 많았습니다. 이런 수출을 이끌 수 있었던 것은 과거 한국의 무기 공여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또다시 우방국들의 주목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우리 바다를 굳건히 수호한 함정 8척이 2022년을 끄두로 명예롭게 전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남함, 제주함, 속초함, 영주함 그리고 참수리고속정 등입니다. 전남함 1500동급과 제주함은 1989년 취역 후 활약을 해왔습니다. 전남함은 1999년 제1연평해전과 2009년 대청해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영주함은 제1연평해전에서 북한 어뢰정 한 척을 침몰시켰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적함 격침킬마크가 함교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들의 빈자리는 인천급이 1500동과 대구급이 1800동 등 호위함이 채우고 있습니다. 참수리고속정의 빈자리에도 강력한 전투력을 갖춘 유도탄 고속함 450동급과 신형 고속정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구형군함 퇴었 후 이를 우호국에 제공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필리핀 해군은 포항급 호위함 두 척을 추가로 공여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은 콜라도 야팜에 대한 역사까지 꺼내며 두려움을 표시해왔습니다. 필리핀 해군은 2019년 인도된 포항급 호위함 한 척 이름을 콜라도 야팜으로 바꿨고 그내 경비에 투입한 후 중국 군함이 깜짝 놀라 도망갔던 일화는 유명합니다. 그리고 몇 달 뒤 필리핀 영해에서 활동 중인 중국 잠수함을 잡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해군 역사상 최초의 성과라는 발표까지 나왔죠. 성능이 탁월해 7,100개의 섬을 방어할 수 있는 최적의 초계함이라는 평가입니다. 재작년 말 퇴역한 안동함 1200동급이 필리핀으로 무상양도가 결정됐을 때 군 관계자들이 곧바로 한국으로 날아와 크게 만족을 했던 이유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40척의 함정을 10개 우호국에 공여해 방산협력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포항급 초계함은 총 24척이 건조돼 현재 10여 척이 운용되고 있는 상태인데 퇴역 함정은 순차적으로 우호국에 제공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우호국과의 협력을 통해 굳건한 방위력을 유지해가길 바랍니다. 한국의 대포곡사포는 이미 가동 중입니다. ORG와 ESG의 훈련장에서 폴란드 육군 프로그램 애덤 거지 바우스키 이베라이시아이다. 안녕하세요. 최신 한국 장비는 이미 훈련장에 있습니다. NATO의 동쪽 측면에 대한 방어책이죠. 제6공수여단의 조준선에 있는 토론에서 발포 테스트 중입니다. 제16기계화 사단이 폴란드 묵동부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제1포병 여단이 이미 가장 현대적인 한국산 K-9 곡사포를 보유하고 있고 제20기계화 여단이 신형 한국산 K-2 전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놀라문 일이 아닙니다. 폴란드 군대의 현대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곳은 폴란드 최초의 훈련장으로 우리 육군 K-2 탱크의 최신 인수 직후 새로운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우리는 승무원의 결속력, 사격 통제 시스템 사용 방법, 한국 국방부는 이번 여름에 첫 번째 K-2 탱크를 보냈습니다. 이미 12월에 그들은 이전에 한국에서 며칠 동안 훈련을 받았던 제1기계화 여단의 제20 제1바르토시체 전함에 인도되었습니다. 다양한 기능과 새로운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교육은 6주 동안 지속되었으므로 흡수해야 할 지식의 범위가 상당했습니다. BAR-TOS-GYC의 KE는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보낸 오래된 탱크를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KE 전차는 군인들이 인정하듯이 관역을 명중했죠. 1,500마력의 고압 엔진으로 구동되는 탱크입니다. 수압식 서스펜션이 있어 고르지 않은 지형에서 주행할 때 큰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대상 검색 및 제거 시스템은 여기에서 매우 효과적입니다. 매우 정확하고 추가 이점은 포신과 지휘관이 서로 독립적으로 해당 지역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휘관이 표적을 감지하 지휘관이 표적을 감지하면 다포신이 다른 위치에서 그를 보고 있을 것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사령관은 자신이 고정한 대상에 발포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 탱크는 또한 우리가 물과 같은 장애물을 건너 극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닥을 따라 운전하면 4m가 넘는 강을 넘을 수 있습니다. 연료가 떨어질 때까지 이 강의 바닥을 따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동부 국경 너머의 전쟁으로 인해 군대 현대화 계획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폴란드는 2형대의 KE 전차와 함께 한국의 FA-50 전투기 3개 편대와 K-9 자주포 600대를 주문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계약한 KE 전차와 K-9 자주포를 빠르게 도입하자마자 실전 배치하며 실사격 장면을 홍보하듯 노출시켜 놀라운 위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한국에서 KE 전차 7대가 폴란드에 도착하자 폴란드 매체 WPTCH는 중요한 수송선이 그디나에 도착했다며 그들은 한국에서 온 갑옷을 입은 짐승들입니다라고 대서득필했습니다. 정말 폴란드에서는 KE 전차가 전장을 뒤흔들어 놓을 짐승과도 같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폴란드군이 폴란드 북동쪽 오르지스에서 KE 전차 실사격을 하는 장면이 몰라왔는데 훈련을 이끄는 지휘관으로 보이는 자가 한글이 적힌 포탄을 들고 있는 사진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이 포탄은 120전차 포용이라고 적혀있었고 그 아래에 연습의 광탄이라고 한글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국내 네티즌들은 신기해하며 이영만리 이국에서 보는 국산탄약 KE가 지평선 바라보면서 사격하는 거 저음 아니냐 한글이 쓰니까 어색하네 키우키우키우 포탄의 토르 중사라고 써놓으러 알았네라고 신기해했습니다. 이렇게 면이어 폴란드군의 훈련 장면이 등장하자 폴란드가 우리보다 훈련을 자주 하는 것 같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 국내에서도 육군 제1171동사단 장병들이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도하 훈련을 벌였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917명의 장병을 비롯해 KE전자와 KE21장갑자 등 80여 대가 동원되었습니다. 강습 및 부교 도하를 통해 하천을 극복하고 신속하게 기동하여 목표 지점을 확보하는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지난 10일 미국과 폴란드, 사우디 등 주한 외교관 20여 명 앞에서 K-방산의 시범이 있었는데 당시 KE6표 전차가 물을 품으며 사격하는 놀라운 화력을 선보였다면 이번 훈련은 강을 넘으면서 작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놀라운 기동성을 과시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러시아와의 국경에 KE전차와 KE구자주포를 배치해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만든 원산지, 한국에서의 훈련 모습은 더욱더 신뢰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럽에서는 새로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와 환경 등의 문제에만 집중하던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면서 드만시 해오던 국방 문제가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때 전차군단이라 물리고 유럽에서 무기 생산에서는 단연 1위였던 독일은 냉전 후 군비를 축소하면서 2019년 주요 무기 중 실전 동원이 가능한 비율이 4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나토 회원국들은 독일군의 군비 태세에 좌절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한때 독일은 소련군과 바르샤바 조약군이 서방을 침공할 경우 서독을 거쳐야만 했기에 서방 세계의 든든한 보루였지만 이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는 국가가 된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은 가까운 미래의 세계대전과 같은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지 많을 것이라 판단하며 군비를 줄여 자국의 안보를 미국이나 나토에 기대며 도덕적 해의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독일을 비롯한 나토 국가들에게 큰 위협이 되자 독일은 급기야 지난해 군비를 증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미군 기밀문건 유출 당시 독일 육군 참모총장의 군비 증강 문제에 대한 중요한 보고서가 유출되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독일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군비를 증강하기로 했던 나토와의 약속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독일은 2025년까지 전투 준비가 완료된 기계와 사단을 배치하기로 나토와 약속했는데 병력 부족 및 군사 장비 문제 등으로 이를 시행할 수 없다고 내다본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한국산 무기로 러시아 전방에 바로 배치한 폴란드군과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과거 독일의 자리를 폴란드가 완벽하게 해낼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폴란드가 도입한 한국의 K-2전차 K-9자주포가 러시아에 대항하는 저지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은 냉전 종식 후 군비를 줄이는 과정에서 레오파르트 일을 처분해야 했고 이를 유럽의 국가들에게 중고로 싸게 넘기면서 특별한 검증 없이 나토 표준 전차가 되었습니다. 미국 에이브롭스 전자와 영국 챌린저 전차는 여러 자리의 계량을 거져 초기 모델과는 완전히 다른 전차로 진화했지만 레오파르트이는 1980년대 나온 것과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독일은 뒤늦게 2010년에 A-7 모델을 출시했지만 이를 구입한 나라는 거의 없었습니다. 레오파르트이 전차는 실전 경험이 별로 없었지만 지난 2016년 시리아 북부 침공 당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뒤르키의 육군은 처음에 미 구형 패든 전차를 투입했다가 큰 피해를 입고 밀리자 자국군 최정예 전차인 레오파르트 EA사를 투입했습니다. 상대 측은 대전차 무기를 실은 픽업 트럭으로 맞섰는데 몇 시간 만에 레오파르트 8대가 격파되고 2대는 상대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중에 레오파르트이 전차 5대는 마치 옛 소련제 전차처럼 포탑이 찍힌 채 날아가 버렸고 나머지 3대도 대전차 로켓 한두 발에 시꺼멈게 타버렸습니다. 이것은 픽업 트럭에서 쉽게 격파당한 레오파르트이의 속도가 얼마나 느리고 방어력이 약한지를 실전에서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레오파르트 EA-7도 계량을 했다지만 당시 저자막에 당한 자제와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 1월 포린폴리시는 지금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 위협에 맞서는데 계속 독일 전자에 의존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대안을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몇 년 전 독일은 자신들이 주도하는 유럽 공동전차 개발 계획에서 폴란드를 배제했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한국과 손을 잡고 KE전차를 생산해 유럽 전자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구상을 했습니다. 한국의 KE전차는 놀라운 기동성과 최첨단의 성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뛰어난 생산력과 가성비까지 지니고 있어 독일산 전차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폴란드의 구상이 한국과 손을 잡자 현실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럽 전차의 표준이 독일제가 아닌 한국산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네덜란드가 독일의 전차만을 믿을 수 없다며 새로운 전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지난 24일 김승겸 합참위장이 스웨덴을 방문해 스웨덴군 최고사령관을 만나 회담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럽국들이 이제는 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독일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독일에서는 독일이 한국과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에 독일 매체 도이치필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군이 안보 문제를 공유하는 NATO 및 기타국가의 부대와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훈련은 군수품, 무기 시스템 및 부품의 상호운용성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며 공급망이 보장됩니다. 독일 해군과 공군이 한국군과 함께 훈련에 참여하는 동만 한국은 유럽의 점단 무기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은 폴란드와 150억 유로 162억 달러 규모로 주정되는 대규모 방위협정을 재결했습니다. 여기에는 약 1.000대의 KE 주력 전투 탱크, 648대의 자주포 및 48대의 FA-50 전투기 판매가 포함됩니다. 폴란드가 NATO 회원국이기 때문에 독일군이 언젠가는 한국 장비로 맞서게 될 훈련에 잠가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한국은 유럽의 방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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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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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